네 안녕하십니까 꼴더컴팀 출장 알티미입니다. 아 오늘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잖아요. 네 시즌 18호 골 그리고 시즌 공격 포인트가 31개로 유럽 진출 이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에 힘입어 볼프스베르거라는 오스트리아 팀을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전 경기에서 4대1로 물리치며 2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16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요. 토트넘 아스퍼는 네 지금 최근 성적이 이제 6경기에서 1승 5패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경기 대승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그 푸스카스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번리전 2019년 12월 7일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번리전 70m 원더골에 힘입어 푸스카스 상을 수여를 받았는데 이날 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이 바로 헝가리 부타페스트에 있는 푸스카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볼프스베르그 홈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홈 경기장에서 경기가 유로파리그 경기가 불가능했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제3지역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헝가리 부타페스트에 있는 푸스카스 경기장이었고요. 네 순홍민 선수는 푸스카스 주인공이었던 순홍민 선수는 그 경기장에서 또 선제골을 터뜨리는 그런 멋진 의미있는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날 경기 후 인터뷰를 순홍민 선수가 진행을 했는데 순홍민 선수에 대한 그런 푸스카스 상과 그런 경기장에 대한 인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순홍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지난해 푸스카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면서 소감을 전했고요. 하지만 순홍민 선수는 항상 그랬듯이 팀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순홍민 선수는 우리는 승리를 거졌다. 이 특별한 푸스카스 상을 받은 후에 이 경기장에서 골을 넣었던 그런 특별한 감정보다는 팀 승리가 더욱 중요하다. 경기 시작 1분부터 끝까지 이기고 싶다는 의지를 우리 선수단 모두가 보여주었고 1대0, 2대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태도를 보였고 전반에만 3골을 넣었다. 선수들 모두 정말 좋은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했다. 하면서 최근 부진을 털어내고 대승을 거두고자 했던 선수단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홍민 선수는 이날 갈래스베일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터뜨렸고 갈래스베일은 도움에 이어서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선수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호흡도 잘 맞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홍민 선수는 우리는 정말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그 각 골을 터뜨리고 도움도 올려서 정말 기쁘다. 베일과 함께 뛰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면서 웃어보였다고 하네요. 네, 선수는 이제 베일 선수와 특히 이제 베일 선수는 유로파리기에서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항상 뭐 터널암부터 그 조별리에선 때도 그랬고 베일 선수와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린우 감독은 베일 선수에 대해서 오늘 좀 뭐 많은 후반까지 경기를 뛰었지만 일요일 경기에 뭐 좀 컨디션을 봐서 나설 수도 있다. 일요일 이제 웨스트엠 경기죠. 웨스트엠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순홍민 선수와 이제 베일 선수와의 그런 호흡이 점점 더 기대되는 토트넘 화습합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